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스 꿈은 불안, 스트레스, 위기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는 일상생활에서 편리하지만 잠재적인 위험을 지니고 있어 꿈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스가 나오는 장면이나 누출되는 상황은 꿈을 꾸는 사람이 경험하는 내적 불안, 외부 위험, 심리적 압박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스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스는 흔히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에 꿈속에서 가스를 마주할 때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출되면 위험할 수 있는 존재로 꿈속에서는 불안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가스는 꿈을 꾸는 사람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생활 속에서 불안정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스가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장면은 꿈속에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생활 속에서 위협이나 잠재적인 위기가 있음을 암시하며 이러한 꿈은 주의를 기울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나 재정문제에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와 같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가스 꿈은 또한 억압된 감정이나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억누르고 있는 경우 가스가 폭발하거나 누출되는 꿈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내면의 감정이 표출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는 꿈은 예기치 않은 문제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특정 문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거나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나 직장에서의 갈등, 재정문제 등 현실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가스를 조절하는 꿈은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반영하는 꿈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현재 겪고 있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스스로 통제하고자 하는 심리를 나타낼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 폭발을 경험하는 꿈은 억눌린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암시합니다. 이 꿈은 내면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경고일 수 있으며, 감정을 잘 다스리고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가스 폭발은 극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직장이나 가정 내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시사합니다. 가스 냄새를 맡는 꿈은 불쾌한 상황이나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을 때 이러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는 주위 환경이나 관계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스가 퍼지는 상황에서 피하는 꿈은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피하고 싶은 심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반영하며, 또한 삶의 변화가 두려워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살해 1가스가 새는 꿈을 꾼 직장인 한 직장인은 꿈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내면에 쌓여있는 불안과 압박감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결국 그는 상사와의 면담을 통해 업무 분담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살해 2가스를 차단하는 꿈을 꾼 학생 학생인 한 여성은 꿈에서 누출된 가스를 스스로 차단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현실에서는 학교 생활과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통제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3가스 폭발을 목격한 꿈을 꾼 자영업자 한 자영업자는 꿈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매우 불안해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사업 운영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금전적인 문제와 고객관계에서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내면에 억눌린 감정과 문제들이 터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사업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살해 4가스 냄새를 맡은 꿈을 꾼 가정주부 가정주부인 한 여성은 꿈에서 불쾌한 가스 냄새를 맡고 매우 불안해하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가 느끼는 불안과 압박감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을 계기로 그녀는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살해 5가스를 피하는 꿈을 꾼 취업준비생 취업을 준비하던 한 남성은 꿈속에서 가스가 퍼지는 상황에서 피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인해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후 그는 자기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취업준비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스 냄새 꿈 어디선가 가스 냄새가 풍겨왔다면, 그 냄새가 원인으로 폭발하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싫은 예감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가스 냄새의 싫은 예감이나 두근거림 등을 느끼고 있던 경우, 여성 한정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 파트너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가 접근하는 것을 불안해하는 마음이 나타난 꿈입니다. 가스 폭발로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는 꿈 명예가 높아지고 유명인사가 될 길몽입니다. 가스 폭발로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되는 꿈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고, 집안 살림도 융성해질 징조입니다. 가스 폭발로 화상을 입은 꿈 누군가와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삶에서 기념할 만한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가스, 석유, 연탄 난로 등의 불을 지피는 꿈 탄생, 출발, 개업, 창업, 창당, 입학, 입사, 취직 등 첫걸음으로 미래를 약속한다. 가스가 새는 꿈 어떤 소식을 접하거나, 광고, 인쇄물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가스가 터질 것 같은 장면을 보는 꿈 가스통이 폭발 위험에 있는 등 터질 것 같은 장면을 보는 꿈은 내 실수로 난관에 봉착하거나, 애정전선의 먹구름이 끼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가스가 폭발하는 꿈 현실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좋겠지만, 이 꿈은 운세가 안정되어 추진하는 일마다 잘 풀리게 되는 꿈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널리 소문나게 되어 많은 인기를 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스가 폭발하는 장면을 본 꿈 어떤 종류의 가스가 폭발하든지 간에, 가스가 폭발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면, 세상이 깜짝 놀란만한 소식을 듣거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징조입니다. 가스가 폭발하여 화상을 입은 꿈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엄청난 재앙이겠지만, 꿈은 다릅니다. 추진하던 일들이 잘 풀리게 됩니다. 어떤 선전이나 작품 소개에 있어 인기가 대단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가스가 폭발한 꿈 어떤 선전, 광고나 작품이 대단한 인기를 끌게 된다. 가스가 폭발해 불기둥이 치솟는 꿈 사업이 나날이 용성해지거나, 귀인의 도움을 받아 좋은 기회를 얻거나, 자신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거나, 명예나 지위가 높아지게 될 징조입니다. 가스가 폭발해서 다치는 꿈 생각지도 못한 일이나, 제삼자에 의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또는 몸에 상처를 입거나, 혹은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당할 흉몽입니다. 가스가 폭발해서 몸에 불이 붙는 꿈 신변에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발전하여 사회적 지위가 오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가스 꿈의 몽입니다. 가스레인지 불이 파란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올 꿈이에요. 재수가 대통하여 많은 이득이 생기는 것을 뜻하는 꿈입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는 꿈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꿈입니다. 이래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성과를 세상에 광고하여, 널리 명성을 떨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가스레인지 고장나는 꿈 가스레인지가 고장나서 불이 안 붙는다면,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거나, 하고 싶었던 일이 누군가의 방해로 인해 좌절될 징조입니다. 가스레인지 불 끄는 꿈 켜두었던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는 꿈은, 하던 일이 중단되거나, 융성했던 사업이 쇠퇴하거나, 건강했던 심신이 허약해질 징조입니다. 가스레인지 불 나는 꿈 운수가 대통하여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되거나, 불길처럼 빠르게 재산이 늘어나게 될 징조입니다. 가스레인지 사는 꿈 가업이 번창하고 계획을 했던 일들이 차근차근 순조롭게 진행이 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안정과 함께 재물도 따르게 될 꿈입니다. 가스레인지 얻는 꿈 사업 자금을 조달받거나, 자신을 도와줄 협력자를 만나 많은 도움을 받게 될 징조입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이 펄펄 끓는 꿈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지거나, 추진 중인 일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꿈입니다. 가스레인지 폭발 꿈 작가는 작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유명인 반열에 오르며, 사업가는 사업이 크게 확장되고, 직장인은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며, 학생은 단시간에 놀라울 정도로 성적이 향상되며, 그 밖의 사람들은 운수가 대통하여 큰 소망이 성취될 징조입니다. 가스레인지에 불꽃이 일어나는 꿈 가스레인지나 아궁이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꿈은 두 꿈 모두 비슷한 해석을 가져옵니다. 예전에는 아궁이가 되고, 요즘에는 가스레인지가 되는데, 두 곳 모두 가족들이 먹는 음식을 담당하는 곳이어서, 이 두 곳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는 것은 특별히 가족들의 먹을 것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있어서 재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길몽.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끓이는 꿈 실제로 음식을 만들거나 새로운 일거리가 생긴다. 생산, 진행 과정이 있다. 가스레인지에 파란 불이 활활 타는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며 먹을 것이 들어온다. 횡재, 재수 대통한 꿈 가스를 빼앗기 위해 서로 다투는 꿈 재물과 이권이 풍성해지고 살림이 안정을 찾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꿈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자본을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 및 일자리 도전을 의미합니다. 가스불 보는 꿈 가스불을 키고 그 가스불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 꿈은 집안에 재물이 들어오는 꿈으로 많이 해몽되고 있습니다. 가스불을 켰다는 것은 음식을 하기 위함이고,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집안에 재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가스불에 음식을 끓이는 꿈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가스불을 켜고 불이 올라오는 것을 본 꿈 이 꿈은 집안에 재물이 들어오고 재산이 늘어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가스불을 켜는 불이 켜지지 않는 꿈 자금이 있더라도 협조자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가스불이 안 붙는 꿈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협조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가스불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 꿈 집안에 재물이 들어오는 꿈이라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불이 파란색으로 헐헐 타는 꿈 이 꿈은 집안에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먹을 것이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가스 쓰는 꿈 가스 사용하는 꿈 내 자본을 투자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가스에 불을 지피는 꿈 입학, 취직, 이직 등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가스에 중독되는 꿈 유행성 질병으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꿈이나 현실이나 모두 안 좋고 달갑자는 꿈입니다. 가스통이 비어 불이 붙지 않는 꿈 재물적인 자산이 없게 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꿈입니다. 가스통이 폭발 위험에 처한 것을 본 꿈 가업이 번성을 하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안정과 부기를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가스통이 폭발하여 불이 난 꿈 진행하는 일이 점차 번성하여 많은 이득을 얻게 될 꿈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여 널리 소문이 나고 재물 또한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로나 가스통 또는 주방기구가 가열되어 폭발 위험에 처한 것을 보는 꿈 이성관계나 애정 문제로 갈등, 심리적 불안 또는 노여움에 놓이게 되며 이로 인해 실수나 장애를 치르게 된다. 난로에 석유가 떨어지는 꿈 재원이 바닥에 이르고 있다는 암시의 꿈입니다. 내가 탄 비행기가 폭발하는 꿈 내 자신이 운수가 좋지 못하고 어떤 사고나 위험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독가스 꿈 독가스가 인상적이었던 경우 해몽은 운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직장이나 학교의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아 자신보다 뛰어난 라이벌에 대한 초조함과 불안 등으로 고통이 생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이타돌, 심지, 휘발유, 가스 중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 불이 켜지지 않는 꿈 자금이 있어도 남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 버너에서 연기가 났는데 가스가 터진 꿈 자신이 하는 일이 널리 소문나게 되어 많은 인기를 끌게 될 꿈입니다. 자신의 일을 광고하게 되거나 널리 이름이 알려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이략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가스 꿈의 몽입니다. 벽 틈으로 연기나 가스가 새는 꿈 벽 틈으로 연기나 가스가 새는 꿈을 꾸게 되면 새로운 소식을 접하거나 사람을 새로 사귀는 등 생활의 변화가 생긴다. 벽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꿈 새 소식, 선전, 인쇄물 등에 관한 일이 생긴다. 벽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는 꿈 벽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는 꿈을 꾸게 되면 새로운 소식이나 광고, 인쇄물 등에서 큰 효과를 보게 된다. 부탄가스를 사는 꿈 획기적인 지식을 터득하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징조입니다.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꿈 유행성 질병에 걸리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유전지대에서 석유가 분출하는 것을 보는 꿈 사업이 서서히 번창하게 되고 자신의 창작품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될 꿈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가스가 떨어지는 꿈 드라이브 도중에 어떠한 이유로 가스나 기름이 떨어져 버리는 꿈을 꾸었다면 건강운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의미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로나 난로, 가스렌지 등을 습득하거나 구입해들여오는 꿈 가업이 번성하고 소망과 계획을 순조로이 성취하여 안정과 부기를 누리게 된다.